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두입니다. 지난주에 방을 이사하느라고 영상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직 배경이나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내용 중 하나죠. 대시보드 만들기를 할 때 알면 굉장히 좋은 팁 중 하나인데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 한 번에 클릭만으로 마지막셀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볼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첫번째 강의로 준비하고 있는 가계부 대시보드 페이지입니다. 대시보드 가계부 입력 환경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계부 입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가계부 페이지에서 마지막셀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겁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주기적으로 입력하는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이번 강의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오프셋 또는 인덱스 동적범위에 대해서 어느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동적범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유값, 즉 빈칸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 행을 대표할 수 있는 중복되지 않는 값, 예를 들어서 사원번호, 재고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값이 있을때, 즉 빈칸이 존재하지 않는 값들이 이런식으로 나열되어 있을때, 범위가 이런식으로 값이 늘어날 때마다 확장되는 동적범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중간 사이사이에 빈칸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에 배웠던 오프셋 또는 인덱스 동적범위로는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때에는, 이번 강의에서 배우는 MATCH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MATCH 함수를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MATCH 함수는, 찾을 값을 참조범위에서 MATCH 옵션에 따라서 검색한 뒤, 찾을 값이 참조범위의 몇번째 위치하는지, 숫자로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MATCH 함수를 통해서, A열 전체범위에서 2은지라는 값을 검색합니다. MATCH 함수의 값은 6이 나옵니다. MATCH 함수를 통해서, 이번에는 F열 전체범위에서 13만이란 값을 검색합니다. MATCH 함수를 이용해서, 이전 강의에 배웠던 COUNTA 함수를 이용했던, MATCH 함수는 1이 나옵니다. MATCH 옵션은 1이 나옵니다. 1은 작거나 같은 값 중 최대값이 나옵니다. F열 전체범위에서 13만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 최대값인 12만을 검색합니다. 12만이 위치하는 8이란 값을 이 함수는 반환하게 됩니다. MATCH 함수를 이용해서, 이전 강의에 배웠던 COUNTA 함수를 이용했던, INDEX, OFFSET 함수의 빈칸인식 문제를 해결합니다. 첫번째로, 참조범위에서 별표는 와일드카드가 되겠는데요, 모든 값을 검색합니다. 와일드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참조범위에서 별표, 아무런 문자를 찾아서, 그 문자열보다 큰 값, 즉 빈칸이 아닌 값의 마지막 셀을 찾게 됩니다. 다만, 수식을 이용하면, 수식에서는 숫자를 빈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숫자가 입력된 참조범위에서 마지막 셀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두번째 공식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참조범위에서 엑셀에서 입력 가능한 가장 큰 숫자인 9.9999x10307승보다 작은 값을 검색합니다. 즉, 이 숫자는 엑셀에서 입력 가능한 가장 큰 숫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숫자가 입력되더라도, 이 숫자보다는 작은 값이 입력됩니다. 참조범위에서 숫자가 입력된 마지막 셀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MATCH 함수와 OFFSET 함수를 응용해서, 동적범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문자 또는 텍스트가 입력된 범위에서는 아래 공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입력된 범위에서는 두번째 공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우측 상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이전에 올려드린 OFFSET 동적범위 관련 강의가 있습니다. 또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을 적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오빠두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예제파일을 다운받아주시고요. 예제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거래처테이블, 제품테이블, 주문을 입력하는 신규주문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식으로 버튼을 클릭하면, 신규주문을 입력하기위한 마지막셀로 입력하는 버튼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제품시트로 이동하신 뒤, 제품명과 단가가 입력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곳이나 클릭하신 뒤, Ctrl-A키로 전체범위를 선택합니다. 엑셀 버전을 한글로 바꾸고 올게요. 키보드 Ctrl-A키로 전체범위를 선택하신 뒤, 삽입해서 표를 눌러서 표형식으로 바꿔줍니다. 표 만들기에서 머리끌 포함에 체크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디자인 탭에 오셔서 표이름을 테이블 제품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거래처시트에서도 이런식으로 표로 변경하신 뒤, 표이름을 테이블거래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문시트로 넘어오셔서, 거래처와 제품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원하는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A3셀을 클릭하신 뒤, Ctrl-Shift-Array방향키로 2번 클릭하셔서, AR전체범위를 선택하신 뒤, 데이터오형,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신 뒤, 제한대상을 목록으로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INDIRECT 함수를 통해서, 방금 입력한 테이블거래처 표에 대한 값을 데이터 유효성 목록으로 불러올겁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아까 만들어졌던 테이블거래처에 있는 값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테이블거래처에, 오빠두엑셀2라는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문시트에서 제품을 보시면, 이런식으로 값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추가하시면, 주문시트에서 이런식으로 값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품도 B3셀을 클릭하신 뒤, Ctrl-Shift-Array방향키를 2번 눌러서, 전체범위를 선택하신 뒤,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오셔서, 목록에서 INDIRECT 함수를 넣어주세요. 테이블제품에는 열이 2개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제품열, 두번째는 단가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테이블제품표에서, 제품에 해당하는 열만 불러오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INDIRECT 함수를 통해서 값을 불러올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넣으시면, 제품이 아니라 제품명이죠. 그래서 데이터유효성 검사에서, 테이블제품의 제품명에 해당하는 열값을 불러올겁니다. 확인을 넣으시면, 원하는 값만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유효성 목록상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가의 경우에는, 제품시트에서 VLOOKER 함수를 통해서, 이 제품값을 제품시트에서, 두번째열에 해당하는 값을 정확히 일치하는 값으로 불러옵니다. 가격은 단가 곱하기 수량이 됩니다. 이렇게 표가 완성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셀이동을 위한 머리끌을 만들어줍니다. 2열 전체를 선택하신 뒤, CTRL SHIFT 더하기 버튼으로 열을 2개 추가합니다. 열의 넓이를 넓혀주세요. 열의 경우에는 색상을 폼에 오셔서, 배경색을 회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에는 신규주문추가, CTRL B로 글씨는 굵게 해주세요. 컨트롤 1키로 셀서식, 테두리에서 검은색 테두리로 굵게 넣어줍니다. 아무곳이나 셀을 클릭하신 뒤, 셀이름 상자에 오셔서 셀이름을 마지막 셀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셀을 클릭하시면, 셀로 바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삽입에 오셔서 도형을 추가해줍니다. 도형에서 네모난 직사각형을 이런식으로 추가해줍니다. 도형에서 도형 채우기는 없으므로, 도형 윤곽선도 없으므로 바꿔주세요. 도형에서 우클릭하신 뒤, 링크에 오셔서 현재 문서를 클릭하시면, 정의된 이름으로 방금 만들었던 마지막 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셀 선택하신 뒤, 확인 눌러서 만들어줍니다. 도형을 클릭할 때마다 마지막 셀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Ctrl F3키로 이름관리자 오신 뒤, 마지막 셀을 방금 배웠던 매치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인덱스 매치함수를 이용합니다. 인덱스 매치함수는 이전 강의에서도 많이 다뤘으니,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클릭하셔서 관련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덱스 매치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입력합니다. 첫번째로 전체 A열을 클릭하신 뒤, 콤마 입력합니다. 그 다음으로 매치함수를 통해서, 검색하는 범위는 문자열이 됩니다. 이전에 보셨던 두가지 매치함수 중에, 별표를 이용하는 매치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별표를 넣어주신 뒤, 콤마, 참조할 범위인 A열 전체를 클릭하시고, 콤마 입력하신 뒤, 마이너스 1을 넣어주세요. 마지막 셀이 변경되었습니다. 신규주문추가버튼 클릭하면, 마지막셀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마지막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셀에서 그 다음자료를 바로 입력하기 위해서, 마지막셀 다음칸으로 이동하는게 됩니다. 여기에서 Ctrl F3큐 눌러서, 이름관리자 오신 뒤, 가로 두개 사이에 더하기 1을 넣어서, 마지막셀에서 다음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신규주문추가버튼 클릭하시면, 마지막셀에서 다음셀로 바로 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전체 3열 클릭하신 뒤, 보기에서 틀고정에서 틀고정을 체크합니다. 신규주문추가버튼 클릭하신 뒤, 신규주문추가버튼 클릭하신 뒤, 마지막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엑셀로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강의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